오늘동안, 오늘밤동안 푹 쉬어 개나에서 굴러도 살살 구르면 안아프다 네 아마 낙법을 썼겠죠 그래서? 자 미츠키 간병하면은 아까 배드엔딩 그 배드엔딩으로 아까 전에 봤던 배드엔딩으로 직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약겜 아닙니다 공포게임이에요 방금 전에 칼빵맞았어요 칼빵맞아 죽을 뻔했는데 남주 여주 둘 다 죽을 뻔했는데 지금 간신히 살았어요 가나죠? 어? 여로식구? 하잇 오가리마시타 저기다 도대체 뭘 넣었을까? 여기다 뭐 넣은거 같은데 내가 볼 때? 뭔가 이상한데 이 장면에 이어짐 음 이 연속된 사건은 대체 뭘까? 나에게 나에게 직구든 장난 두번이나 습격당한 미츠키 가장 수사하다고 여겨진 사쿠마의 행방물명 음? 범인의 목적은 뭘까? 아 아 범인의 목적은 이거겠죠? 사쿠마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떨어진 화분도 아닐 것 같고 이거 사진 이 사진 이 사진의 의미는 대체 뭘까? 부타바라도 미츠키의 옛날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데 왜 이런걸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거지? 게다가 왜 이걸 입고 간걸까? 음? 그런데 왠지 이 사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설마 왜왜왜? 머리끈이 다른거 같다고요? 설마 아니 확실히 앞뒤가 맞지않아 어쩌서 그런 말을 한걸까? 어? 잠깐만 누가? 자 내가 뭐가 뭔가 내 힌트가 나왔었는데 제가 모르고 지나쳤나봐요 아니요 스포하시면 스포하시면 안됩니다 어라 이 사진? 그런가 그래서 이상한거야 그렇다면 순간 자신의 등에 오한이 났다 하지만 가장 앞뒤가 맞는거같은 이것만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때 미츠키의 바닥에 베란다에 숨어서 내게 화분을 던지는게 가능한 사람 확실히 한명 있긴한데 알겠어 협력자가 필요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화해보자 나 뭔지 알거같애 아 그런거였어? 아 그런거였네 후타무라한테 전화를 할까요? 아 이거 부장 아니면 후타무라인데 후타무라 아니면 후타무라한테 전화하는게 낫겠죠? 네 후타무라가 완전 제3자의 입장일거 같으니까 얘한테 전화를 좀 해볼게요 네 후 spl 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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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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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명 더 있어야 된다고..? 잠깐만.. 아냐.. 적은 인원으로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어떻게든 둘이서 해볼까? 이거 엔딩이 엔딩이 20개가 넘어가요 보니까 엔딩이 한 24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17개가 배드 엔딩이에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엔지 장면을 잘라내서 조잡하게 연결했을 뿐이야 이제 호타보라가 올 건데 어 야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야 여자애 좀 이상해졌어 그래 하루카가 일단 빠진다 아 이거 무서운데 이거 얘가 왠지 칼 들고 있을 것 같애 미치킨 이거 이상한데 뒤에 칼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오줌 말이야 어떡해 아 잠깐만 저 잠깐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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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도 부족이어가지고 배드엔든가? 호감도 부족 때문에 배드엔든거 같은데요? 방금전에? 뭐가 뭐 어디서 잘못된건지 모르겠는데? 호감도가 좀 낮아가지고 실패한거 같아요. 보니까 와 이거 재밌는데 생각보다? 여자가 저렇게 무섭습니다.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니까? 아 그래도 이거 게임 빨리 끝나서 좋긴 좋다. 스토리가 짧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거 같아요. 자 여러분들 3회차 갑시다 바로 더블 퀘스트 3회차 갈게요 이번엔 선택지 잃지 말고 빠르게 갈까요? 자 자 시딜 넣어달래요 시딜 넣어주도록 합시다 디스크 위어체 디스크 위어체 스킵버튼이 있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하기 위해 나는 대체 몇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걸까? 그리고 어느것이 내 진짜 얼굴일까? 얘 진짜 얼굴은 뭐지 도대체? 내가 뭔가 놓치고 지나간건가? 어떻게 스킵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킵을 난 초반 처음보는데 초반 처음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만 더 보면서 갑시다 또마도 재밌을거 같애 여긴 어디지? 너는 대체 누구고? 그런ая 누구였지? 미소 아디딤라 얘 이거 얘 위험한 여자야 이거 그니까 말하는ge 앞에서는 뭐하지 마시고 말해서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enz institution 내가 말하는게 참여했지만 정말.... 못해 말하는게 다 알고 계세요 하기지 않다 이런건 무스들이 말하는게 내가 가수로 내게 팀이라고 내가한테 고개하는거라 라들이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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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ㅈ ㅇㅈ ㅇㅇ ㅇㅇ 아..뭐라고 해야되지? 메비우스의 띠, 메비우스의 띠 같은데 영원히 반복되는 막 그러는데 꽃뱀은 돈만 노리지만 미츠키는 목숨을 노림 그니까요 여러분들 이 게임의 교훈은 꽃뱀을 조심하자 인거 같아요 그니까 그쵸? 저 저기 잠깐만 방금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금 시작했으니까 네 지금 딱 보시면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딱 보시면 돼요 이것이 나 그녀의 첫 만남이었다 왁도나일드 나오자 왁도나일드 왁도나일드 나오자 왁도나일드 네 W라고 되어있어요 왁도날르도? 마크도날르도 우수다 바스카 우수다로 바스카 기역소시트 어!! 뭐야 어!! H로 나오는데에? 이건 뭐에요? 어 이제 선택지.. 3회차까지 가니까 선택지가 이제 나오네 이런게 나오네 이건 뭐야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네 H? 야한거? 아니겠죠 아니겠죠 히든인거 같은데 요걸로 가야 어 가야될거 같아요 조싱 너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 자 다음 스포은 뭐야 아 나도 이런거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런 게임기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적 게임이야 이거 아니요 네 그럼 정말로 정말로 기억상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아 이렇게 나오네 이제 고르는게 나오네 그래 이름은? 아 아 두 아 아 그렇습니다 오 ㅋㅋㅋㅋ 좋은 이름이네 왠 세 번째까지 하니까 답이 나오네요 대충 근데 아마 선택지 이제 뭐 좋은 엔딩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선택지들이 나오겠죠 거기서 또 삐끗하면 배드엔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죽었어요 지금 지금 네 미츠키하고 놀아나다가 두 번이나 죽었습니다 툭 빼기 한 번 깨지고 한 번은 한 번은 칼침맞고 또 한 번은 뭐냐 한 명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사살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하도 게임 오버당하니까 게임이 답답해서 가르쳐주는 듯 그건 아니죠 네? 떡은 언제 치는 네? 아니 그런 거 없겠죠 썸만 타다 죽으니 너무 억울하다 함 해보고 죽는 거면 더러 네? 나 삼촌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삼촌 내 부부는 지금 해외여행 중이라서 아무도 없거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못받고 죽어서 예수처럼 자꾸 부활하라는 거 네? 야 반달곰택이니 진짜 장난 아니네 딴 걸로 갚으면 되지 광명 불기둥이요? 왜 뭐예요? 이렇게 해서 나 미츠키의 공동생활이 시작됐다 그녀의 그녀가 무슨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린 게 아닌가 하고 뉴스나 신문등을 찾아봤지만 결국 관계 있을 듯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여름방학이고 학생생활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녀의 기억이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어머니 엉덩이 탱탱한가요? 네? 아니 남자 엉덩이 물어봐가지고 뭐 어쩌신 에? 어라? 입구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서 탱탱한가요? 장난 아니죠 먹을래? 네 빨리 진행댕 봅시다 네? 걷지 걷지 헤에 걸어서 그러니까 제가 제가 치는 대사는 스킵을 할게요 이제 3회차까지 왔으니까 제가 치는 대사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는 대사는 스킵을 할게요 이게 여기 뒤쪽에 있는 위키마우스 인형은 여친이 준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뽑은 거예요 여친이 없어서 제가 진짜 뽑았습니다 이거 천원 주고 한 번에 뽑았어요 띵박이 형 지지자라고요? 네? 지금은 154명인데 조조전 몇 배입? 네? 조조전도 조조전도 180명인가까지 들어왔었는데 180명이나 160명이었나까지 들어왔었는데 첫날이랑 마지막 날 첫날이랑 마지막 첫날 저를 안받으시는군요 아뇨 파타 네 비선쌤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아 고맨네 히토리데 논んじゃって 하이 앗 그건 잘 마실게 괜찮아 하나 더 사올게 금방 돌아올 거야 히토리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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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은근 재밌네 와모야 앞으로 풀스 게임 좀 하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풀스에 재밌는 게임 맞나보네 이런 게임이면은 제가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절하면서 하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근데 잘 만들었어 이 게임은 그런 거였더라 하도 오래전에 받은 거야 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무슨 영화 본 거임? 모르겠어요 두사불이체같은거 본거 아닐까요? 아닌가? 아 후우그러줄게님이 보내준 게임 갓겜 아 여기 일본이지 일본이면 저 짱구 극장판같은거 봤겠다 자 맛있는 라면집을 알고있어 네 카스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잇! 이따다키마스! 아 우메! 오늘 지루하게 플레이하는게 아니라서 좋은거 하네요 하하하하하 머리를 왜 저리 묶을까요? 아 머리카락 흘러내려가지고 라면 국물에 닿지 않게 저렇게 하는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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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묶으면 안되냐구요? 그러게요 아 형 선생님 아 일본라면 맛있나요? 라면이라기보다 약간 국수같은 느낌이여가지고 일본라면은 정신과는 정신병을 암시한다고요? 그렇군요 자 일단 저장을 합시다 연습생 cuent 분엔딩이 4개나 되는데 도대체 어떤 엔딩일까? 궁금하다 아 진짜요? 유튜브 끝내준 الا육대 Sin 플라해 와once 영화 보고있음 그렇군요 근데 하루카는 왜 저거를 하려고 했을까? 왜 하필 그 많은 연극 때 그거 중에 내용 중에 저거를 하려고 했을까? 굿엔딩 1 여주와 카카 굿엔딩 2 여 부장과 굿엔딩 3 나머지 여주 부장과 네? 다 카카카야 카카카 그래서 저는 이 연극에서 쇼을狙이니깐 하지만 지금 이 영화는 이 영화는 主演女優 이젠 신주事件을 이 영화는 이 영화는 누군가가 나의 영향을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아 이게 스킵이구나 아, 있다 남자들 얘기하는 거는 빨리 스킵할게요 아, 고맨 나사이 나니? 응? 고맙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장인 너무 섹시하면 못참겠네요 이제 남아의는? 못참아요? 미츠키 아카샤카 미츠키 아카샤카산에 응 아, 네 いいよ、合格。 私がダメだって言ったって、こいつらもう決めちゃってるみたいだしね。 しかし、お前たち、英検徹能を着てその1、スタッフは全員の出演者に手を出してはならない。わかってるね。 はい。 でも、この映画が終わったあとの恋愛だったら構わないんですよね。 しゃあーーーっ! グランクイーンは明日からアップまで気合い入れていくからね! ウィズ! 美しい月のミツキです 美しい月? ミツキさん? 何?サクマ 私の目の前で何歩か? いいえ 正確か 前にも言った通り 撮影中の恋愛学校は初めてだけど いいえ 当然 わかってます 何?サクマは好きな人は 何?サクマは好きな人は サクマは好きな人は聞かれちゃった 誰が 私が見ると 私が見ると ミツキが 少し ずっと 私は 我が好きな人質です でも 彼女のアルサクマに influences 仕事が 実際に ミツキが 二人が 二人が 私は 私の名前に 誰が 章 tantなので ゲームに ステイヴィーイズキが 割を見ない事 あら、 私のユイと ネリレンが ああ デリゲームが 私の名前に 彼女の天神、 네 그냥 유이랑 이렇게 있듯이 네 어둠의 미츠키랑 빛의 미츠키랑 이렇게 두 명 있는 겁니다 흑염룡 안나오나요? 네 안나와요 현실적이어가지고 흑염룡 대신에 칼빵나요 칼빵 아까 전에 쇠파이프로 갖다 맞아서 죽었죠? 머리통 터져버렸어요 네네 평생 그렇게 사세요 아 이거 보니까 근데 갑자기 또 이니그마가 하고싶네 또 흐헤헤헤 아 왜 갑자기 이니그마가 하고 싶지? 이런거 보니까 오오 나온다아 안돼에에에에 토나토나 괜찮아 토마토가... 토마토가... 토마토! 토마토 괜찮아 미치기! 조심해야겠네 두번이나 죽으니까 네... 두번이나 게임오버 당하니까 이렇게 알려주네 응응 고맨 그 기분이 지금 지금 충분하니까 어? 뭐지? 설정 해제는 루스 로그온 1件입니다 지금 루스 로그온이 있습니다 지금 루스 로그온이 있습니다 발신 온 후 메시지에 넣어주세요 아... 부터 무릎이었는데 明日の 촬영의集合場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에... 물室이지만 직접駅에 주거해주세요 시간은変更났습니다 그럼 내일 8월 7일 오후 6시 23분입니다 미츠키가 노려지고 있다고? 설마 그런데 기억상실의 원인은 뭘까 사건에 휘말려서 기억이 지어졌나? 설마 아! 후타모라한테서 집밥 장소가 바뀌었대 어 벌써 목욕탕에 들어가는거야? 뭔가 기분이 차가워 빠르네 그래 언제? 눈에둘이 얼른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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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 뭐시 와모우です 도났다 아! 에? 뭐시 뭐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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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툴 명절 일본인은 HIS 한국어를 잘 machine Rust mel Fr 네 salir 삭대할텐데 하이! 여로싱구 헤에에에에에! 나 먼저 간다! 강! 고! 네 에? 대중... 이 집... 첫째 분 주연... 주연의 여배우의 묘... 묘... 묘?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림작으로 말했던 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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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타의 아니고요.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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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 그런데 부장님! 보고라니요? 지금 추석이니까 선조님들의 영혼은... 어... 선조님들의 영혼은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닐까요? 에? 에?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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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 따라가면 굿엔딩 나와요? 드디어 굿엔딩 한번 보겠네 힌트? 힌트인가? 아 메밀소리 장난 아니네 엄청 리얼하네 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영의 명복을 빌어봤자 미츠키는 좋은 기분은 들지 않겠지 현재 같은 입장에서 서있는 본래 히로인의 그것도 자살한 사람의 성묘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거야 어? 왠지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신경쓰는건가? 응? 미츠키 괜찮으려나? 외모 문제는 좀 없을지도 모르지만 말투가 좀 남자같으니 잠시 후에 네? 네? 컷! 재구, 재구, 재구! 왜 이렇게 말해? 아, 죄송합니다. 재구! 재구! 뭐하고 있어, 민지키? 미지키, 넌? 왜 이러지? 마치다 하니까 갑자기 이름이 마치다였네 스텝 이름 중에 한 명이 마치다인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데스노트 생각나네 마치다가 라이터 마무리하죠 아 마무리까지는 못하고 양념 잘해놓죠 딸피 만들어놨죠 그런데 설마 부장님이 일부러 성묘를 하러 오다니 생각도 못했어 뭔가 의외라고 할까 겉보기와는 다르다고 할까 어? 저런 곳에서 뭐하는 거지? 미츠키? 응? 스포하시네 죄송합니다 묘지가 그렇게나 신기해? 네 그러니까 다른 미연씨랑 다른 게 핵심만 짓고 넘어가서 좋네 자 촬영이 끝나면 함께 찾아보자 여기에 갑시다 아카사카라고 쓰여있는 묘가 있으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그리고 잃어버린 기억의 힌트가 발견될지도 몰라 미츠키짱! 도우시단다 아카사카라고 쓰여있어 하지만 뭔가 무서워 무서워? 왜? 기억이 못할지 모르겠는데 부장님! 하카의 길이 어떤 곳이 있나요? 하카의 길이 어떤 곳이 있나요? 하카의 길이 어떤 곳이 있나요? 하아이 아, 딱 좋네 템포스 로봇 스토리 갈까요? 템포스 로봇 스토리에 에라니 공략 한번 가볼까요? 하카의 길이 있을까요? 하아이 하카의 길이 알 수 있을까요? 하카의 길이 좀 기다려야 하카의 길이 그냥 준비가 되죠 그는 조금... 뭐야? 네, 저ille вами 저인은에게 replen coffee 헵? 아까다고? 미츠키... A 에이 에이! 소름! 스쿨데이즈인가 그거 해보자 나도 안해봐서 궁금함 그거 성인 게임 아닌가요? 그거 성인 게임일텐데 아몬님 JPT 시험 한번 쳐보세요 청해 쪽 점수는 잘 받으실 듯 그런가요? 묘 장면의 촬영은 그 한 건 이해는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끝났다 미츠키는 평소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 그 묘는 뭐였을까? 단순한 우연? 그건 그렇고 미츠키라는 흔치 않은 이름의 동성동명이라니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다 미츠키도 와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으면서 역시 기분 탓이라고 우겨대고 하지만 말이지 미츠키는 살아있어 음 생각이 너무 지나친 걸까? 그건 그렇고 열받는 녀석이야 주연 남배우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미츠키에게 너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 미츠키도 미츠키라니까 녀석에게 맞춰서 즐거운 듯이 이야기할 건 없는데 말이야 드라마 마아트 요오오오오 나아んだ요 고의모가게나이디 히토리데 토토토가이자세 걸럭걸럭 고레되모 이치오 레디인안다도 치칸니뎀앗다라 이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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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룡 이치오 뭐야 대체 그런 연기만 능숙해져서는 혼자서 알아서 돌아와 챗도 비명짜리나 지르고 어저히 농담이겠지? 무슨일이야 돌아옵시다 어? 나이스 론다 오마이 죽어! 죽어! 아이치라 죽어! 아이치라 죽어! 아이치라 죽어! 죽어! 오이! 죽어! 컷! 오! 았탈이! どう다? 少しは落ち着いたか? 응 ありがとう 아이치라 오우야 다 잊어볼까? 네 2회차 때 저기서 선택 잘못해가지고 호감도가 깎인거 같애요 보니까 도시탄다 미니 나이스 내가 나이스 내가 너는 죽어! 너는 죽어버린다고 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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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린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버린다 무슨 그런 말을 잘못 들은거 아냐 너는 죽어버린다고 왜 죽어버린다고 왜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겨우 잠들었다 무슨 게임이죠? 네 미연씨를 가장한 공포 게임입니다 공포 추리 게임이에요 저 벌써 3회차인데 두번이나 죽었어요 처음에는 죽은건 아닌데 주연중에 한명이 자살해버려가지고 끝나버렸고 두번째에서는 미츠키한테 뚝배기 깨져가지고 머리통 터져버려가지고 죽었어요 네 노무현님 안녕하세요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채 이런 생활을 계속해왔으니까 좀 더 안달해도 괜찮은데 모두의 안이 내 앞에서조차 아무리 없는것처럼 생활해왔다 게다가 오늘의 그 사건 무리도 아냐 그런데 좀 전에 남자는 단순한 변태일까? 아니면 미츠키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람인가?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도를 다시한번 인식했다 프로필라님 안녕하세요 희익이라고 저거 참고 오구나 네? 베가이드 있어 어제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어제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촬영은 계속되고 있다 평소대로 카마야 앞에서 미츠키는 평소들의 표정으로 왠지에 찍히고 있다 하지만 어제의 우는 얼굴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나와 미츠키만의 비밀 둘만의 하이! 모시모시! 와모데쓰! 아! 부처! 뭔가독온고 히로우르네 다르가 있으노? 에이..또 다..다레모 이마세인! 스르도이라나 아! 지금 전파상태가 좋지 않은것 같네요 지금 밖으로 나갈게요 어! 어떤가요? 아 이게 정답이었구나 네? 어떻게 하실건가요? 주연 남배 없이는 촬영을 못하잖아요 19금은 안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19금까지는 안나와요 이때 위치키가 밖에 나와서 대총난거라고요? 아 그러네 그러네 아까전에 제가 부장이 쳐다봤었지 오 운이 좋아 일본어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정도 애니만 보고서도 할수 있어요 제가 아는 일본어들 애니만 보면 다 할수 있는겁니다 사쿠아씨는 좀 가엾긴하지만 아聞いています 어 그런사정이란 어쩔수 없네요 그럼 원래 제가 하던일은 누가 너? 영화 메일바도 영어 못하는데 진지하게 안보셔서 그래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지게 그리다가 δεν씨가 연준이 research 그래 모두가 모았다. 그럼 출발해! 하이! 우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게 그 뭐냐 굿엔딩 루트인거 같아요 H라고 써져있는거로 쭉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굿엔딩 나올거 같아요 아 여기있었어 평소처럼 우리는 조금 평범하지 않게 마셔야되거든 오스는 오하요 고자이마스에 네 줄임말인데 보통 이제 아침에 인사할때 쓰기도하지만 인사할때 쓰기도하지만 대답할때 쓰기도해요 남자들이 아 언니 왜이렇게 흔들흔들하시냐구요? 다리 떨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리 안깔게 어 내가 추천하긴 했지만 미츠키가 이렇게까지 잘했지는 생각도 못했어 어? 그러네? 이 부분 대사가 좀 다르다고요? 왼손으로 지금 뭐하는건가요? 키보드 누르고 있는데요 아 아 부처 미츠키쟔 카와이 되스요네 카와이 킥 킥킥킥 킥킥킥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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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와이와이 아 오늘의하로 네 네 이해를 보고 그곳에 綺麗だよ! わぁ! いい眺め! 部長素敵なところですね! 美月ちゃんも少し休憩に入ったら撮影入るから準備してね! はい! あら! いつまでもそんなとこで寝てない! 到着席부터 촬영이라니! 荷物ばらさないと先輩たちにドラされるぞ! 今日一日くらい休ませてくれるのかと思ってたのに… やっぱり伝説は生きていたのか… 伝説を与えてるんだこよ? ふふふ… ちげんね… 何だそれは! 我々新人二人は標高日程の映画撮影のため過労であえなく死亡… 前にも死人出てるし、やはりこのシナリオは呪われてるのかも… ふふ… そして今回は僕たちが犠牲者ってわけ… 話題を変えよう! ふふ… 記憶って… 美月ちゃんのこと? 彼女すごいよね… こうなんていうか… 脚本のイメージにぴったるだよね? しかしだ! そんなことより僕が疑問なのは… 美月ちゃんと君の関係だよ… ふ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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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마이트 나랑 있을 땐 항상 그런대 그 그래 혹시 호타모라도? 뭐 다른 사람 누군가 노리고 있는 사람이든 있어? 네? 아무 게릴라 콘서트 아나요? 바로 너야! 게릴라 콘서트요? 모르겠는데요? 깜릴라 콘서트야 오케이 오케이! 다이브 이타에 찍혔어 렉슈! 도착해! 미스! 이제 우미나 신은 끝이군요? 그렇군요. 다음은 핫도바 신으로 가겠습니다. 게릴라 전하는 배토콩들이 하던 콘서트니 그래요? 하이! 여기도 잘못 골랐었네 좋은 답변이야. 하이!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제작조차 정답이 있어요. 미츠키 수영복은 왜 저런거죠? 비키니가 아니라? 괜찮지 않아요? 약간 고한 상태라고 그리 쉽게 말하지마 말 안했어 오! 신! 8! 컷 15! 요이! 스타트! 밖 meio 네에에 네에! wear 혜신님 안녕하세요 이거 네 그 뭐냐 그 뭐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정리 Butt met 정리 μ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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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을 해버려가지고 끝나버렸고 그리고 또 한번은 이제 주인공이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끝나고 지금 3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1시간 반정도면 클리어하더라구요 한 게임가 1시간 반정도면 클리어해요 오우와 주인공이랑 옷이 똑같네요 그런가요? 어쩔 수 없잖아 연기하는건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사진만에 다스고도 나인자나요? 하아.. 와갔다 야 또 복노온난 미역이 기가쓰이다노네 아타싯데 쓰미나온나네 바보야 그렇지않아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미츠키도 연기하는게 처음일텐데 아타싯 뭐 그런 기억에도 있어? 이긴 무서워 뚝배기 깨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두번째는 내 덕분이려나? 나니잇뎅 그러네 그래도 조금은 알을까봐 키미가 치각에 있는지 안신되길시 키돌이잖네 고고로보소이 그렇구나 다행이네 오늘은 조금 도움이 됐나보던나 뭐니 마다 기니시들노 기니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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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꺾였다구요? 음 뭐 나고삼이 가위나 나이 나이 고마워 어떻게든 미츠키들 발목을 붙였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 요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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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미츠키들 발목을 붙였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 요시 에라이 고마워 얼마 지컬 Os schnell 오 오우 고마워 고마워 직격으로 맞았으면 잘못하면 목숨이 제대로 좀 고정시켜둘 것이지 저기 미츠키 방이었던가? 어? 뭐..뭐야? 난다 난다 원래 코난이었으면 이런 상태에선 죽었을텐데 그쵸? 화연? 해치었나? 미츠키! 뭐지? 이 수많은 유리 파편은? 의자? 누군가 이 방에서 소란이라도 피웠나? 예... 저는 괜찮은 거 같다 왜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을 했어?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미츠키는 자신이? 왜? 여기부터 그 사진을 찾아라 누군가가 제가 볼 수 있는 거 같다 누군가가 구입을 하는 게 누군가가 구입을 하는 거 같다 난 무서웠다 너무... 눈을 맞고 눈을 맞고 어머니 너무 야해요 아무튼 야한다고 아무 단간럼파도 하자 단간럼파도 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네 네 좀 나중에 하려고요 누군가 미츠키를 엿보고 있던 걸까 설마 그때 오토바이 남자 우리를 쫓아왔나 아니면 설마 이 부원들 중에 부장님과 함께 있는 게 좋겠지 부장님 아마 아카사카시는 배역 연구의 월트와 나머지 조금 신경과민이 된 걸지도 몰라요 방을 옮기는 게 어떨까요 그럼 조금 마음은 편하지 않을지 어 뭔가 좀 달라졌네요 또 단간럼파 하면 씹덕 들어와서 유튜브 올리지 말라고 난리 피워요 아 그래요? 저 여자들 중에 와무님 취향은 연상인가요? 연하인가요? 저는 저는 네 가릴만한 내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누구든 오케이 근데 왜 이곳으로 그 이외의 장소 뭔 소리야 이거? 만약 옆쪽 베란다나 위쪽에서 온 게 아니라면 부장님 드릴 말씀이 다영이는 안 돼 다영이는 아니야 나는 부장님께 왔어 미츠키가 오토바이 남자에게 습격당했던 일을 말했다 몇 살 위까지 가능하냐고요? 어 12살 이상이요 12살 이상 12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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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아래까지 가능한지는? 아니요 그런데 그 때 봉다과 하나쑤는 리빙지에 있고 나는 자신의 집으로 있었어 베란다지털에 누가 도우려면 기억이 없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일단 조심해야지 잘 얘기해 오케 기록하고 갑시다 12살 위까지 가능하면은 할머니까지 커버가능하다고요? 이거 아닌데? 솔직히 대답해줘요 왜 남기고 가는건가요? 나는 평소.. 나는 언제나 솔직히 내 자신의 말로 평소처럼 여기서 미츠키가 와서 안되겠어 전역대 사건이 신경쓰여서 대사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자 바깥공기라도 한번 쐬고 오자 잠시만 아이 두명 딸린 과부는 어때요? 안돼 안돼 돈 많으면은 내 할수있냐 아뇨 난 너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응?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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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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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